오늘도 역시나 평화롭게 그지없었던 남미의 해변가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그곳에 최강 암살자 비숍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마저 조작 잠시 동안 휴식을 즐기고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세상은 그럼 그래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으니 너의 어려운 사람을 찾고 그의 주인공이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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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주인공이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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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주인공이 제공이 제공이 그의 주인공이 제공이 그리고 다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자고 달려드는 열혈 손님들을 피해 능숙하게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천상계 설계자 비숍 그는 또다시 몸을 숨결만 했습니다 철저하게 숨어있던 자신을 찾아내고 말아버린 무시무시한 열혈 손님들 더욱 무시무시한 배우가 존재할 것임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옛 동료 메이의 호텔에서 잠시 신세를 찌게 되는 주인공 드디어 알게 되는 지난 소동들의 배우까지 사건은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메이의 호텔에 잠시 들렸던 미모의 여성 그녀는 남채너로부터의 폭력에 매일 밤 시달리고 있었으니 메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달려가버린 비숍과 괜한 깃기와 함께 이 초콧을 당해버리고 마는 여성의 남친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철두철미의 끝판왕 비숍 그에게 접근하기 위한 진짜 악당들의 설계였거든요 whats going on? Gina Thorne we're the second woman who was if I picked you on the phone 이影 the first woman was her messenger we already told you tell me about Crane he did send me something on me I had no choice what about Frank? I escaped to this island Crane wanted me to look like a victim Frank took his path too far y'all gets kidnapped is what and force me to do something I don't want to do make the call not you I choose when they come 미모의 여인 진아를 용하여 의뢰를 맡기려 하고 있었던 뒷골목에 쉬는 강자 크레인 사실 그는 비숍과의 오랜 악연이기도 했으니 캄보디아에서 보육원을 운용하다 사건을 휘말리고 말아버린 진아 비숍은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던 참누님이라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가뿐 타오르는 감정과 함께 뜨밤을 보내게 되는 두 사람 비숍은 크레인의 의뢰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진아 뿐만 아니라 인질로 잡혀있는 보육원의 아이들까지 사랑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건의 배와도 같은 크레인과 마주하게 되는 주인공 뒷골목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그는 또 다른 악당들을 제거해달라 요구하게 되는데 진아의 안전을 대가로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비숍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른 글로벌 3대 악당들 그들에 대한 창교욕을 말이죠 이 피신은 70 miles 도시 그리고 시장으로 시장으로 산을 시장으로 더 힘들어 가게 된 사람 이를 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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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 피쇼 그는 타겟에게 접근하기 위해 직접 교도소 생활을 선택하고 있었으니 타겟에 접근하는 암살자를 쳤지 오히려 점수를 따고 있었던 진짜 암살자의 큰 그림 최고의 경호를 받고 있는 타겟과의 1대1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방심한 숨가를 노린 기숙아 철저한 뒷철이들 완벽한 사고서를 위장하는 데 성공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던 피쇼 하지만 그 게임은 지금 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진화를 부하기 위해 앞으로 두 번의 임무가 더 남아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유세화되어 있는 시드니 최고의 펜트하우스와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최고의 암살자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먼치킹급 설계자 설계자 그의 타겟이 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역시나 순조롭게 두 번째 임무를 와유할 수 있었던 피쇼 그럼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으니 진화와의 통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분제의 선박번호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있는 곳에서 직접 진화를 구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역시나 뛰어난 실력으로 수화들을 제거해 나가는 최강암살자 하지만 크레인의 수화들은 많아도 너무 많았으니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현장을 벗어날만 했던 피쇼 최종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화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말이죠 군사 시설을 개조한 지하 벙커에 핵미사일을 품고 있는 잠수함이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난이도에 더욱 파격적인 작전이 요구되게 되는데 경비인원에 다리만을 저격 응급 출동을 위한 헬기에 올라타고 있었던 피쇼 지하 벙커 가장 깊숙이 숨어 있었던 마지막 타겟 그럼 그바일 1대1 면담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마지막 타겟과 마주할 수 있었던 주인공 그는 암살 대신 거래를 제한하고 있었으니 악당들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라이버들을 제거하고 있었던 크레인 거짓으로 가득한 진짜 악당에 대한 반격을 위해서 말이죠 잠수함 도쿠를 점검하다 사고에 휘발려버린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 타겟의 시체를 찾기 위해 스와드를 파견하고 있었던 크레인의 모습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았던 크레인의 수화들 수많은 함정들을 현장에 설치 적들의 전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케미, 보인다 카메라가 잠시, 가위, 가위, 가위 순식간에 스와드를 짜 곧바로 후속태를 준비하는 피쇼 악당들의 아지트는 순식간에 난리가 나버리고 마는데 bring her to the bridg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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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숍의 최강 실력을 이용 라이벌들을 제거하려 했던 악당들 그들의 응모는 끝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옳은 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는 진정한 상남자 최강 설계자 비숍에 의해서 말이죠 최강 설계자 비숍에 의해서 말이죠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현장 수습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보육원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었던 진아의 마지막 모습 최강 범죄 스릴러 메카닉2 리코르트였습니다 하필이면 우주 최강 상남자를 건드려버린 불운한 악당들이라니 이쯤 되면 악당들이 살짝 불쌍해질 정도인데요